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첫 번째 모두 다 여행으로 묶습니다. 하나투어고요. 목표가 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액댐 끝 성수기 시작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액댐은 팀 F 사태와 관련된 그런 피해가 되겠죠. 이례성 비용 이후 어떻게 될지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항공입니다. 목표가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목표가가 하향 조정됐는데 경쟁 강도는 점차 완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까지도 높은 환율과 높은 물가 속에서 고군불투를 하고 있는데요. 노선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주항공의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리포트 내용은 어떻습니까? 개장 전에도 이렇게 많은 증권가에서 리포트를 통해 종목에 대한 시각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종목 그렇다면 SK텔레콤 메리츠 증권의 리포트부터 함께 보시죠. 일단 실적이 발표되면서 오늘 리포트가 많이 쏟아졌는데요. SK텔레콤 2분기 영업이익은 5,3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고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SK텔레콤 기술 특허와 관련된 일회성인 이익 150억 원이 발생하기는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를 감안해도 양호한 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5G 가입자는 1,623만 명으로 핸드셋 가입자 대비 71%의 보급률을 가지고 있고요. 무선 측에서 아르프는 알뜰폰의 비중을 낮추고 이동통신 사업에 조금 더 집중하는 전략을 꾀했습니다. SK 브로드밴드도 이번에 무난한 실적을 이뤄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SK텔레콤은 B2B 중심으로 사업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존의 레거시 통신 사업은 둔화되고 있지만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센터,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의 매출은 뚜렷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AI 컴페니로의 전환을 선언하기도 했었는데요.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들과 제휴 영역을 확대하고 자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도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메리츠 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6만 6천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관련된 SK텔레콤 차트도 함께 보겠습니다. 통신주들 최근에 보시면 역시나 통신주답게 방어적인 성격이 짙게 나타나는 차트인데요. 횡보하는 모습의 주가를 거쳤다가 7월에 시장이 좀 불안해지면서 함께 상승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8월 들어서는 큰 폭의 급락, 그리고 이후에는 다시금 회복까지 나타나는 모습들이 현재 펼쳐지고 있고요. 20일 이동 평균선에 캔들이 걸쳐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영향들이 있을지 SK텔레콤도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하나투어입니다. 대신증권 리포트고요. 성수기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2분기 영업이익은 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결국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인해서 일회성 비용이 반영됐는데 63억 원 수준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8월 이후 상품에 대해서는 재결제와 취소를 진행하고 있고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보수적인 가정을 했을 때 5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손실이 반영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3분기에 여행업도 성수기에 들어갑니다. 7월에 패키지 송출객 수는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파리올림픽으로 인해서 유럽 지역에 대해서 관련된 송출객은 감소했지만 2회 지역에서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거기에 다음 달에는 추석 황금연휴가 또 기다리고 있죠. 여기서는 여행업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드립니다. 이렇게 3분기에 성수기에 진입할 것이라는 분석과 더불어서 일단 목표 주가에 대해서는 7만 5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하나투어도 함께 차트 보시죠. 하나투어 보시면 전반적으로는 일단 하락세가 좀 짙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7월까지 큰 폭의 낙폭이 나타나기도 했었고 장중에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도 하락했다가 약간의 회복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앞으로 3분기쯤에 성수기가 좀 진행될 수 있다는 모습들 그리고 추석 연휴에 대한 모멘텀들 남아있다는 점 체크해보시면서 하나투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제주항공 살펴드립니다. 하나증권 리포트 나와 있는데요. 경쟁 강도가 앞으로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2분기에는 영업 손실 95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고 이번에 어닝쇼크 실적을 받아들게 됐는데요. 국제선에 대한 여객 운임 하락폭이 6%를 기록하면서 예상 대비 저조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용도 증가했는데 비수기 실적에서 부각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요는 견조하지만 경쟁 심화로 인해서 운임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는 가장 우려스러운 포인트다라고 짚었습니다. 3분기의 관전 포인트를 보시면 국제선 운임 그리고 비용 증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2분기에 대비해서는 수요가 견조하게 가면서 경쟁 강도는 좀 완화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3분기에도 인건비나 공항 관련 비용들, 조업비 같이 전반적으로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재편 이후에는 LCC 간의 통합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회사가 통합됐을 때는 그 뒤에 항공권에 대한 가격 변수가 대폭 줄어들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목표 주가는 11,000원까지 낮추기는 했지만 일단은 매수에 대한 관점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제주항공도 차트 보겠습니다. 제주항공 보시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이런 주가 흐름을 기록하다가 5월부터 서서히 주가에 대한 하단 레벨이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실적에 대한 쇼크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오늘 한 차례 흔들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일단은 앞으로 하반기쯤에 갔을 때는 경쟁 강도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 리포트였습니다.